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뭐처럼 들어온다? 닌텐도 스위치처럼 들어온다. 연나라와 싸우던 시절, 연나라와 적대시하던 시절. 야, 연나라! 죽여! 싸워! 으아, 돌기야! 아, 죽여!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철기? 야, 철기야. 되게 좋다. 딱딱하고. 아, 얘들아. 이걸로 농사 짓자. 빼꼬닥! 이렇게 철기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왜 주접을 따라요? 그렇게 적국의 무기로 들어온 철기. 그런데 철기가 들어오고 나서야 한반도의 농업이 발달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철은 구하기 쉽고 단단했기 때문에 철의 도입은 철제 농기구의 도입으로 이어지죠. 기술이 발전하니 생산량도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니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기가 발달하고 철제 무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무기가 많아지면 또 전쟁이 많아지고 전쟁이 많아지면 또 다양한 나라들이 탄생을 하죠. 그 시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던 현상이에요. 만주와 한반도의 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고조선 위에 부여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남쪽 한반도의 옥조나 동해 같은 나라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나믹한 철기시대! 시험에 나오는 걸 딱 집어드리자면 이때도 무기나 농기구는 철제를 썼지만 철기시대에도 지배층들이 사용하는 재식용품은 청동을 썼다. 이게 포인트죠. 거미나 거울 같은 악세사리 있잖아요. 철은 투박하지만 청동은 멋있거든. 그래서 한반도 특유의 세형동검이나 그 동검을 만드는 거푸집 등이 그 시절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 정도 외워두면 시험 100점!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본문보다 더 깁니다. 제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연나라랑 싸웠어도 철기는 들어왔다. 철제 무기가 우리 조상님들을 공격했다고 철 안 쓸 거야? 철 안 쓸 거냐고. 일본이랑 외교관계 안 좋다고 니 하드에 있는 영상 다 지울 거야? 못 지우죠! 못 지우지! 못 지우지! 여러분 못 지우죠! 경제 분야만큼은 손동 묻히지 말고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야 된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더킹이라는 영화 보면 우리 난민의 수호자 정우성 선생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안 닮았다. 얼굴이 안 닮았어.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얼굴 붙여서 갑시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명동거리에다가 구청장이 노재팬 붙이는 나라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저도 일본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이기고 누구는 다 세계 최고가 되고 싶지. 우리 그때 기억나요? DSLR 붐이 잃던 시절. 그 카메라 정말 많이 팔렸잖아요. 저변 확대의 시작이죠.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싸이월드, UCC, 개인 방송, SNS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연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의 유튜브판까지 왔죠. 그 과정에서 야 저 카메라 많이 팔리네 한국 회사에서도 그런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카메라 산업에서 경쟁하고 한국 회사가 도태되고 그 카메라팀이 스마트폰 카메라팀으로 이동하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이 카메라 기능이 강화되고 연쇄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교류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쇄적인 효과는 경제적으로 벌어지는 연쇄적인 효과 말로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류라는 건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를 굴복시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는 서로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거예요. 닌텐도라는 회사가 우리 조국 백성원들에게 60만 원만 주십시오. 이런 거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불쌍한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60만 원만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의 노하우를 제품에 담아서 우리 백음망 정도면 신제품 하나당 천만 대 정도 팔리니까 한 대당 60만 원도 받으면 되겠다. 그 가격을 설정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시절 슈퍼마리오부터 닌텐도 DS, 닌텐도 위 그 모든 노하우가 축적된 닌텐도 스위치라는 제품을 6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래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걸 안 산다 그래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위협을 봤습니까? 우리가 미제의 앞잡이라서 맥도날드 가는 게 아니잖아요. 5천 원 가지고 그 맛을 못 내니까 5천 원 정도면 그 햄버거 세트를 먹기에 충분하다 생각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맥도날드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TV에 나오던 일본 만화 보면서 꿈을 키우던 사람들이 있죠. 야마하나 코르그 같은 악기로 연습해서 프로가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슬램덩크 보면서 농구를 배우던 사람도 있어요. 왼손은 거들뿐 두고 내려온다. 안경 손배 닮았다. 조용히 채취수. 내식 멍청이. 만약에 그 시절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불매 귀신들이 그 시절에 등장했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 시절에 당신 옆에 나타나가지고 너 피구왕 동키를 봐 이 매국노. 이 감히 네가 슬램덩크를 봐 매국노.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이거 어디 감히 독수리 유형제를 봐. 지금 불매 귀신들이 나타나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삿보로 맥주 유통하는 유통사 김모 사장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동네 초밥집 강사장님 뭘 잘못했어요? 유니꾸로 알바하는 박군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거 복수 아니에요. 일본을 이겨야 복수예요. 덤비고 싸우는 거 환영인데 대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안 싸울 거면서 내부적으로 막 섀도우 복싱하는 거 나는 반대. 내가 그 수법 잘 알지. 대외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뒤지고 있다는 거 잘 알면서 국뽕으로 팩트 가리고 만만한 타겟 잡아서 반일 마케팅하고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맥도날드 안 먹으면 트럼프가 긴장합니까? 아사히 안 마시면 아베가 쫄아요? 당신들 자꾸 그러면 나 알릴레오 구독 취소한다? 어때? 하나도 안 무섭지? 우리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중국과 교류하며 발전하는 시기잖아요. 역사를 펼쳐보면 중국과 교류하며 발전하는 시기도 있고 일본과 교류하며 발전하는 시기도 있고 서양과 교역하며 발전하는 시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득 가. 외교적인 위치 선정은 지도자의 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감에 따라서 국익이 좌우되는 거죠. 아마 다 같이 폭넓게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도 이념 중심이 아니라 경제와 교역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면 지금 현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고조선의 시즌3 위만조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앞으로 역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차차 이야기 나누겠지만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본의 식민지였고 북한과는 전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분사회였고요. 치욕과 원망은 어느 한 곳을 겨눌 수 없을 정도로 역사 곳곳에 묻어있고 아시아 곳곳에 묻어있어요. 제가 역사를 계속 다루는 이유도요 돌아보자는 게 아니라 앞을 보자는 거예요. 미래를 보자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득 가.